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폭락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 논쟁을 불식시키고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폭락은 아닐 것이다. 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할까? 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현재 경제 위기나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때문이고요. 정부가 정책으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정책을 펼쳐야 집값을 확실하게 잡고 집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그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값이 하락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요가 좁고 공급이 많아지면 되겠죠. 현재 수요를 보면 정부가 열심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수심리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집을 사둔 다음에 장기전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심리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대심리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공급을 보면 새롭게 지어지는 택지개발지구. 이제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택지개발지구나 용도변경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물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앞뻔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나 증여를 택했기 때문에 증여는 5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남아있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묶여있는 주택들을 시작에 나오게 하면 가격 하락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물론 증여 같은 경우는 5년 지나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남아있는 임대의무기간 지나고 나서 차례로 물건이 나오면 안 되고요. 증여진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와줘야 가격 하락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할지 그리고 주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기대심리를 어떻게 봉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왕창 내게 하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유지하고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택자가 8억짜리 집을 사서 5년 후에 14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6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중과세율 적용해서 52% 그러면 전체 차익에서 반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반만 잡아도 3억은 양도세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있던 5년 동안 보유세로 내게 하자는 거죠. 차파 떼고 나면 남는 거 없게끔. 그러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8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계산해보겠죠. 이 집 가격에 이 정도 공시가격이면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보유세가 대강 얼마큼 나오겠다. 물론 5천이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파는 가격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에 팔지. 15억에 판다면 남겠지만 14억이면 남는 거 없고 13억에 판다면 이거 손해보겠는데?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집 사기 힘듭니다. 집 못 사요. 워낙 리직가 크니까. 그렇게 되면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기대심리를 봉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돼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정부가 그랬잖아요.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 재택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이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혜택을 줘야죠. 물론 취득세나 자산세와 같은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지방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세금을 거둬가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들, 정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월세 받는다면 소득세 이런 것들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초고가주택,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부자들 봐주는 것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거둬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득세에서 거둬가면 돼요. 소득이 많을 거니까. 현재 정부도 정부 세율을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일주택자도 같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택자에게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전 재산으로 좋은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 몇 년 사이 소득은 달라진 게 없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부세를 내래요. 당연히 부담이죠. 반발합니다.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 라는 이 부자 증세 기준을 집이 아니라 소득으로 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명분도 생깁니다. 일주택이면 그 집에서 월세를 얼마 받든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얼마든 세금 없어. 그런데 집이 두 개가 된 순간 그때부터는 세금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명분도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묶여있는 주택들, 주택임대 사업자나 증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주택을 일정 시간을 주고 팔게 하라는 겁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처럼 6개월 이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라 3년, 4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주택을 팔게 하는 거죠. 대신에 증여의 경우에는 2월 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로 하게 해주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이면서 과태료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팔아라. 대신에 그 기간에 팔지 못하고 다 주택이 되면 그때는 세금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집을 갖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갖는 주택의 재분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묶여있는 주택을 일정 시간에 한 번에 팔게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증여는 5년 지난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지난 다음에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싸게 파는 것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증여 같은 경우는 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부세는 임변 합산입니다. 이미 거기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버리면 이건 용구적인 거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어차피 보유세 부담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게 돼요. 버티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언젠간 정책이 변하겠지 하고 버티게 되면 가격 하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묶여있는 주택들을 일정 시간 안에 한꺼번에 팔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을 정부가 펼칠 수가 있느냐의 문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분들의 반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주택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시겠지만 다주택이라고 하시면 분명 뭔 헛소리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다주택자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해서 전체 의석 중에서 180수석을 차지했지만 그 18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주택이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집을 다 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할 것인지는 의문 보호가 붙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정말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집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묶여있는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나 증액 때문에 팔지 못하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하락을 더 급격화시키는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최근에 부동산 유튜브가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신박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황당할 수 있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인사는 요즘에 코로나19와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호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캠페인인데 그 수호로 마지막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